구독자 500명 감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500명 구독자에 대한 감사 이벤트를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요. 500명이 된 후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벤트 당첨자 5분을 추첨을 할 거고요. 추첨을 하면서 바로 그 이벤트 당첨의 추첨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어떻게 당첨자를 결정을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당첨자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하세요. 프로그램은 구글에서 검색을 할 겁니다. 유튜브 기브어웨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 기브어웨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유튜브 랜덤 커맨드 피커 커맨드 피커 닷컴으로 들어가시고요. 간단합니다. 들어가시면 1번에 엔터 유어 유튜브 비디오 URL 해당 동영상에 URL을 넣으면 되는데요. 이 영상이 구독자 500명에 대한 감사 이벤트 공지하는 영상이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공지를 하고 나서 되게 마음을 졸였어요. 500명이 되기 전에 영상을 공지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500명 이상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는데 500분이 되셨어요. 500분이 되셨어도 좀 걱정이 된 부분이 이벤트 시작을 했는데 이벤트 하는 순간에 500명에서 빠져버리면 어떡하나 구독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구독자가 지금은 3월 14일 현재 구독자 수는 525명입니다. 다행히 500명이 된 후에 계속 구독자 수는 늘어났고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구독자 500명이 된 이후부터 일주일이 지난 오늘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동영상을 들어가시면 동영상 URL이 있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서 커맨드 피커 URL 넣으라는 여기 빈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밑에 보시면 필터 듀플리케이트 유저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댓글을 하나만 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댓글을 여러 개를 넣은 사람은 걸러주는 게 여기 이 필터 걸러주는 기능이에요. 여기를 체크를 하시고 붙여넣기를 하시고 필터에 필터 듀플리케이트 유저스에 체크를 하시고 Get 유튜브 코멘트를 체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댓글을 다신 분들이 12분이시네요. 12분 중에서 5분을 추첨을 할 겁니다. 그러면 2분에 오셔서 스타트 추천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강재석님이 안녕하세요. 앞으로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300만 가자 이렇게 응원의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강재석님 감사합니다. 또 다음분 Pick another winner 여기를 체크를 하시면 되세요. 클릭 스타트 자 두번째 당첨자 되신 분은 조혜란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혜란 채널님 500명 축하드립니다. 초보 유튜버는 언제 될까요? 3종 꾹꾹 눌렀고요. 이벤트 참여합니다. 선물은 2번을 원한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세번째 당첨자 추첨하겠습니다. 스타트 세번째 당첨자는 난공주인데 님이세요. 500명 돌파 축하드려요. 저는 1번 응모 할게요. 늘 응원하고 있어요. 화이팅 꼭 당첨되기를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네번째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스타트 네번째 당첨자는 JS몬TV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한달에 100분씩 늘어나고 계시네요. 저보다는 훨씬 성장 잘하고 계세요. 첫번째로 댓글 달고 갑니다. 첫번째로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님이세요. 지금 보니 딱 500명이 되었어요. 500명이 되었을 때 이벤트 지금 응모를 하셨고요. 풀 시청하고 이벤트 참여합니다. 마사지 도구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당첨되기를 네 꼭 당첨되셨습니다. JS몬님 자 마지막 다섯번째 스타트 네 정말 예쁘신 짜비님 다섯번째로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시니어봄님 시니어봄님 잘 보고 있어요. 전 일주일에 겨우 한개 올려요. 일단 게으른 저 좀 혼나야 합니다. 일주일에 3개 진짜 힘든 건데 대단하십니다. 우와 마사지 도구 엄청 좋아 보인다. 비기 비싸네요. 조그만게 책도 지필하셨구나.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전 스마트폰은 하니 이벤트 참여합니다. 전 1번이요. 요렇게 이쁘게 댓글을 달아주신 짜비님 감사합니다. 1번 마사지 도구에 당첨되셨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벤트 추첨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쉽고 또 공정하게 추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첨되신 다섯 분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로 주소와 연락처 보내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이벤트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쭉쭉 성장하는 시니어봄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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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